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PG입니다 와 정말 오늘 분위기가 좋은데요? 와 정말 이 명절에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들 좋은 시간 보내고 있으니까 저희가 더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 어떠세요? 재밌으세요? 오늘 이렇게 대백제전 정말 역사가 깊은 축제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와서 공연을 하게 되어서 너무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추석 연휴인데 우리 가족이네요 추석도 같이 보내고 맞아요 대대가족이네요 그런 의미로 명절 때 재밌게 재롱잔치처럼 대백제전 4행시 한 번씩 남주씨가 빠르게 대백제전 이렇게 해서 가면 아 좋다 좋다 하율씨 전 준비하고 계세요 진짜 이거 그냥 급한 거예요 자 시작 백 대박이다 대박이야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백해줘요 하나 둘 셋 백 백제전이다 대박이다 백제전이다 셋 셋 하나 둘 셋 셋 제일 재밌고 역사적인 축제입니다 핫 리더 핫 리더 자 전하러 마무리 짓고 다음 곡 D&D 들려드릴게요 마무리가 중요하죠 마무리 하나의 뜻하면 전해주세요 하나 둘 셋 전 전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는 뭐다? 헤드 리더 아 아 감사합니다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근데 전 드셨어요? 아 아 근데 진짜 다 전 드셨어요? 오 아니 여기 LED 풍선이 너무 이뻐 우리 판다공도 너무 이쁘고 아니 요즘에는 풍선에 저렇게 LED가 들어와요?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진짜 이쁘다 풍선 풍선 드신 분들만 소리 질러 아 풍선 안 드셨는데 소리 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이쁘다 엠지풍선이에요 엠지풍선이네요 네 엠지풍선이네요 너무 귀엽다 아우 탐나하네요 저희가 첫 곡은 또 덤더름 들려드렸는데 두 번째 곡은 저희가 이번에 나왔던 신곡 D&D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D&D 아세요? 네 오 그럼 아시는 분들은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D&D 들려드릴까요? 네 나도 사랑해